안심해요. 온몸 같은 시간은 끝났으니까. 몸을 지금 어때요? 어지럽다거나 팔이 안 움직이다거나 어떻게 이상한 데는 없어요? 왜 이래요? 아까부터? 우선 지금 누워요. 회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무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층층 긁어줘. 간지러워 죽겠네. 아니 왜 자꾸 거기만 뺏어 걷는 거야. 뭐야? 야 이 동생이 한마디로 불어보는 거란 새끼가 있잖아. 엄마한테 도전을 하고 있네, 엄마야. 엄마야. 엄마가 비 것처럼. 엄마가 비쌔네요. 엄마가 비쌔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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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goodbye bye bye